친구들 안녕 프리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특별한 친구들 기억절은 잠원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의 주제는 친구는 언제나 서로를 돌보아 준다 여러분은 특별한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도 특별한 친구들이 있으셨답니다 니고데모가 문을 빼꼼히 열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길에 누가 있나 살펴보았어요 아무도 없네요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고 성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니고데모는 길을 걸으며 새로운 선생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니고데모는 그 새로운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이 선생님이 약속된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말이에요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어요 니고데모의 친구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은 새 선생님을 싫어했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선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물었어요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그런 기적들을 베풀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셨지 바로 사람들을 도와줄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임을 알았어요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의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방해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니고데모의 중요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해치거나 괴롭히려고 할 때면 니고데모가 막아주었어요 그러면 안 돼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그건 옳지 않아 우리 율법과도 맞지 않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니고데모는 나서서 도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상관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비밀스런 친구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걸 볼 수 있었지요 니고데모는 아주 부자였어요 이제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진 돈을 다 썼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로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고 싶나요? 우리도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도록 해요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